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엄선경입니다. 저는 비교할 수 없는 국어, 무비국어, 그리고 영화 같은 국어, 무비국어 이렇게 국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. 7월에 이제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6월 모평 때 있었던 그 어떤 흥분이라든가 아니면 실망이라든가 좌절이라든가 절망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해보겠어라든가 이런 의지가 있었잖아요. 거기서 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힘들어지고 있어요. 그렇죠? 선생님한테 요즘에 상담 들어오는 거 보면 선생님 저희 이제 지금 잘하고 있는가 너무 걱정되고 너무 궁금하고 과연 이렇게 해서 내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 불안해요라는 글이 많이 들어와요. 맞아요. 지금이 한창 그렇게 불안한 시기가 많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너무 막 기분 좋고 행복해 보이고 막 신나는 사람이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. 그리고 밑으로 막 가라앉으면서 세상에 모든 모든 온갖 구름이랑 구름은 딱 자기 주변에 갖다 놓은 친구가 있다. 불안한 거예요. 그냥 멍하니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. 그 불안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형태만 다를 뿐 지금 시기에서 막 당당하고 막 자신 있고 막 다 해치우겠어? 뭐 이런 사람은 지금 없어요. 특히나 우리가 보는 시험이 이 시험이요.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게 제일 슬픈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게임을 한다 뭐 이러면 내가 이제 능력치가 얼마나 올라가는가가 내 눈으로 보이잖아요. 그리고 예를 들어 줄넘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 둘 셋 넷 어 힘들어 어 더럽게 힘들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그 숫자만큼 줄넘기를 하고 아씨 줄넘기 아디씨 이러고 패대기라도 칠 수 있는데 이 시험은 보는 건 여러분들이 봐요. 그렇죠? 근데 뭐 아무리 뭐 관심 없어 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진짜 딱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그만둔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. 뭐 있어요? 없죠? 그렇죠? 지금 이제 7월 왔는데 이게 뭐 1, 2월도 아니고 6월 모평도 지금 지나갔고 와 이제 9월 모평 그 다음 12월 우리 수능 볼 건데 이거 뭐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는데 너무 힘든 거야. 이게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. 여러분들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변에 나무도 아무것도 없고 가림막도 아무것도 없고 거기를 그냥 뭐 손에 물병 하나 안 들고 땡뼛 아래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목표가 저기 있어 저기까지 가야 되거든요. 근데 그 목표가 눈에 보이면 좀 참겠는데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. 가는 길에 중앙이에요. 가는 길에 중앙이에요. 6월 모평을 지나갔으니까 이제 중앙에서 조금 더 넘어간 건데 조금 더 넘어갔다고 해서 목표가 지금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야. 보이면 가면 되거든 그냥 살려줘. 이러고 가면 되는데 와 진짜 더워 죽겠는 거라 진짜. 아 그만둘까 진짜? 아씨 그만할까? 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상황인데요. 주저앉으면 그냥 땡뼈다리 주저앉는 거예요. 너무 힘들어요.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지금 당장은 그냥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으니까 좀 편한 것 같아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거고요.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혼자 앉아 있으면서 땡뼈다리에 새까맣게 구워질 거야. 그러면 나중에 껍데기 다 벗겨져요.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뻘껍히 대고 아파요. 알죠? 속으로 지금. 계속 가야 한다는 거. 차라리 그냥 욕을 하면서라도 그냥 계속 걸어가세요. 그리고 막 슬프고 울고 싶고 그러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뭐가 없냐면 걸어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. 그게 그렇더라고요. 선생님이 산책을 며칠 전에 나갔다 왔는데요. 그냥 교재를 선생님이 요즘에 엄청 많이 만드니까 교재를 만들 때 너무 답답한 거야. 내가 이렇게 교재를 만들고 수업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제자들이 또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. 열의 열 사람이 있으면 그 열 사람 중에 열 사람이 다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. 너무 재밌어요.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라고 말하면 막 힘이 나다가도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뭐요? 이러고 지나가면 괜히 그 사람이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. 나도 사람이니까. 선생님도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은 시험생활 수험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야 이게 벌써 몇 년째야.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슬럼프가 오는데요. 그때마다 너무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잘 버텨냈는데 올해는 외부적으로 우리가 산책도 뭐 어떻게 영화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어떻게 나가서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니들도 스트레스 받는데 선생님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 거야. 나는 어른이잖아요. 선생님 수업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나 선생님 수업 너무 사랑해요. 내가 내 수업을 너무 사랑하거든. 너네가 내 수업을 보면 알 거야. 이 양파는 진짜 자기 수업 진짜 좋아하나 봐. 라는 게 보일 거예요. 그런데도 힘들어요. 여러분들은 공부 나만큼 사랑해요? 아니잖아요. 이게 공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일이에요? 아니잖아요. 이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하라고 하니까 지금 가는 건데 근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고 선생님은 지금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야. 니네 그런 얘기 많이 하지.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지. 선생님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어. 인정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힘들 때가 있다. 어른인데? 그치?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어른 아니잖아요. 그치? 아직 어른 아니잖아요. 힘든 거 당연한 거예요. 그걸 너무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아요.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지? 부모님 보시기 너무 죄송스러워.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. 그냥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. 선생님 찬색 나갔다? 너무 힘들어서? 근데 양산도 안 갖고 나가고 그다음에 무슨 모자도 안 쓰고 나가고 그냥 마스크만 하고 이러고 나간 거야. 나갔는데 대낮에 나가가지고 2시쯤인가 나갔어요. 와 완전 땡볕에 걸을 때는 괜찮은데 여기가 뜨거운 거야. 나중에 여기가 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여름의 뼛도 얼마나 세요. 너무 더운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지갑도 안 갖고 나왔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3,000원이 들어있더라고. 모르겠어.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어. 그래서 3,000원이 들어있더라. 그래서 그 3,000원 가지고서 내가 택시 타고 집에 갈까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지 그 자존심. 산책을 나왔는데 무슨 택시를 타고 집에 가요.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면서 욕을 하는 거야. 왜 나와가지고 내가 스스로가 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냥 교재나 만들고 있지 뭐하러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나 하는데 그게 그런 때가 있잖아요. 예민해지잖아요. 그렇지? 예민해지잖아요. 막 짜증이 막 나니까 엄청 예민해진단 말이야. 그런데 바람이 휙 부는데 수박 냄새가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. 원래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. 수박 냄새가 확 하고 코끄러치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그 주변을 봤더니 음료 전문점이 있는데 거기서 수박을 갈아가지고 파는 거예요. 원래 안 사먹거든 그런 거 선생님.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사먹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뜨거운데 저거라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선생님이 돈을 이렇게 3천 원을 보고 하니까 돈이 남더라. 돈이 남더라.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손에 잡았는데 손에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입 쭉 마셨을 때 너무 시원한 거야. 선생님이 올해 들어서 마셨던 놈 중에 제일 시원한 놈이었어요. 정말 맛있었어. 너무너무 맛있었거든. 뭘 나중에 또 먹었을 때 그런 맛이 날지는 모르겠어.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때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다 팽개치고 막 진짜 막 이러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그걸 마시니까 순간적으로 몸에 열이 확 가라앉으면서 위로가 되고요. 너무 행복하게 똑같은 상황이야. 그냥 내 손에 주스 하나 들려있냐 안 들려있냐 그 상황이었는데 그거 들고 똑같은 길을 걸어서 집에 너무 행복하게 왔다. 너무 행복하게 왔고 그리고 집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. 거봐 나 걸어서 나갔다 걸어서 돌아왔어. 얘기 왜 하냐고요.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은 땡볕이랑 마찬가지라니까요. 그 땡볕에 자기 혼자 지금 그 길의 중간에 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아주 작은 선생님은 그게 주스였잖아요. 그치? 그게 주스가 아니었어도 상관없을 걸 그때 그 시점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날 위로할 수 있는 뭐였다 그러면 나는 그 나머지 길을 가는데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었을 거야.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한 이런 상황이지. 그치? 그거를 좀 정리를 좀 해 얘들아. 정리를 좀 해서 아니 어차피 10개 할 거면 10개를 다 열어놓고 다 오픈해놓고 뭘 해야 할지 막 이러고 막 방황하면서 더 본인을 막 괴롭히지 마시고요. 10개 할 거잖아. 그거를 빨리 할 수 있는 거부터 빨리 빨리 먼저 하고 치우고 그 다음에 또 해. 알았어요? 그래야 나머지 남아있는 길을 이 땡볕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 뭔가 성취해 나갈 때 그게 주스 한 잔이랑 똑같은 거야.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뭔가 스스로 줄 수 있는 상이 있어야 돼요. 문제집이든 뭐든 간에 끝냈다. 와 이거 봐. 할 수 있잖아. 이런 성취감을 주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지내 나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마찬 선생님이 그 더운 여름날에 아무 대비도 없이 산책 나갔다가 구워서 죽을 뻔하다가 주스 한 잔 마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그 경험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은 미안하지만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. 선생님한테 와 선생님한테 선생님 너무 힘들어 라고 해도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잠깐은 못 될 수 있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나가야 돼요. 힘들어요. 나는 그 얘기 안 한다니까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. 나 이 얘기 안 한다니까 평생 내가 공부하고 살고 있는데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. 아니야. 공부보다 더 재밌고 행복하고 견뎌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고 이걸 해 나가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대학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.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려고요.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매번 주스를 사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.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좀 정리를 좀 해서 잘 이렇게 체계를 좀 잡아가지고 있잖아. 이거 저거 다 벌려놓지 말고 하나 끝내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. 알았지? 하나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스로가 할 수 있네? 어 이거 봐 나 하잖아. 어? 해나가고 있는데?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갈 때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운 시기가 지나고 힘든 시기가 나중에 언제고는 와 이게 힘들어 나는 것도 못 느낄 만큼 시간이 정말 팍팍팍팍 줄어가는 게 느껴질 거야. 어 갑자기야 선생님 앞에 숫자가 바뀌었어요. 와 쌤 와 이제 한 숫자예요. 한 숫자 어떡하죠?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. 그때 됐을 때 선생님 제가 그때 차분히 잘 해갖고 와서 지금 좀 무섭고 떨리고 겁나긴 하는데 괜찮아요. 가서 잘 할 수 있어요. 잘하고 올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갈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올 거예요. 알았죠?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도 너무 지쳐도 본인 괴롭히지 마시고요.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요. 알았지? 계획들 우리가 지금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어디 가서 놀러 갔다 올 거야? 큰일 나 지금은 절대로 안 돼. 회복이 안 돼요. 그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네가 참았잖아. 참았지? 참았다가 친구들 딱 만나지? 너무 부러울 거야. 대학생들 만나잖아요. 선생님 제가 그럼 기운을 받지 못해요. 기운을 받는 게 아니고요. 너무 속상해요. 쟤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와 나는 지금 여기서 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?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? 불안함이 진짜 커질 거야. 영화 한 편 보고 왔다? 노래방 가서 와야! 이젠 노래방도 못 가지만 뭐 영화방도 영화 가는 것도 너무 힘들다. 이제는 그렇지?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참고 있다가 뭐라도 하나 하잖아요. 그 뭐라도 하나 하잖아. 공부 이외에 뭐 하나 하잖아. 숨쉬기도 재밌는 시간이거든 지금. 그래서 뭐 하나 하면 그게 너무 빨리 흡수가 되고 완전히 흡수가 돼서 너무 재밌을 거야. 공부가 다시 손에 안 잡혀요. 진짜로 얘들아. 그래서 미안한데 공부 이외의 거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. 그래서 산책이라든가 줄넘기라도 해서 본인의 체력을 좀 여러분들이 좀 갖춰 나가도록 하시고요. 그리고 문제집 하나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세웠던 계획 있잖아요. 그 계획하나 이렇게 계획하나 좀 작게 이렇게 좀 잘게 나눠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면서 내가 나 스스로한테 이렇게 앞에다 당근 달아놨다고 생각해. 어? 너가 말이야. 이렇게 당근 달아놨어. 그것만 보고 가야 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어. 우스워 보여도 어떡할 거야. 우리가 나올 결과가 있는데.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버티고 가셔야 합니다. 아시겠죠? 선생님은 그 여름날에 줬어 못 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내가 내 혼자 가는 길에서 내가 스스로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 땡뼈다리에 혼자 서서 울지 마시고요. 알았지? 잘 버티고 가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 문 열고 바깥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얼마나 즐거울지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가도록 합시다. 아시겠죠?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선생님 게시판에 와요.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해요.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아시겠죠? 자 잘해보자고요.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.